자, 언매 해설 가보도록 할게요. 대단하게 해설할 건 없는데 37번, 39번 두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왜 이 두 문제냐? 두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언매를 특히 문법을 좀 공부했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얘네 이 두 문제를 틀렸으면 내가 문법 공부를 진짜 제대로 안 했구나. 정말 내가 문법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공부 좀 해야 되는 친구야. 이 문법이 공부하기 대단한 게 없어 사실. 내신 때는 문법이 좀 너무 지엽적인 것들 나오기 때문에 외울 것도 많고 외워도 틀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게으름 파트가 문법이었다면 수능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대단하지 않거든. 대단하지 않은 개념들 몇 가지만 정확히 처리해 놓으면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문제 풀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놓으면 요것도 두 개 틀리는 것이죠. 그죠? 요거 두 개 틀린 것들은 문법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걸 기본적인 전제를 좀 깔면서 하나씩 좀 가보도록 할게요. 37번 가볼게요. 37번 문제인데 아, 높임법 나오고 있네 하는 순간 머릿속에 일단 어느 정도 정보가 떠올라줘야 돼? 요정도. 높임법. 주체, 객체, 상대.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이 높임법이지. 주체 높임은 쉽게 말해 주어를 높이는 거야. 주어. 어떻게? 선생님이 온다 대신에 선생님 깨서 오신다 이런 식으로 아, 깨서라는 조사 오신다의 시, 시라고 하는 어미 그 다음에 가끔 이제 특수 어휘라고 하죠. 그죠? 선생님께서 잔다. 잔다 대신에 또 다른 평 쓸 수 있잖아. 주무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어휘를 통해서 이제 높여줄 수 있죠. 객체라고 하면 애매하잖아. 정확히 뭐냐? 문장선문 따지면 목적어. 아니면 부사어예요. 여기 이제 또 나오는데 철수가 할머니를 데리고는 좀 그렇잖아. 할머니를 이라는 목적어를 모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지? 철수가 할머니에게 줬다. 이건 좀 그렇지. 할머니에게 대신에 뭐 할머니께 라고 해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줬다가 아니라 들었다로 할 수 있잖아. 그지?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 깨. 깨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어휘. 쓸 수 있고. 그죠? 자, 상대 높임. 간단해. 문장 마지막 끝에만 조절해 주면 되잖아. 그지? 뭐뭐 하시오.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종전 어미를 통해서 통해서 이제 높여줄 수 있죠. 딱 여기는 기본이야.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여기 머릿속에 없으면 기본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문제 풀 준비가 안 된 거야. 쌤이 말하는 게 문법 공부가 딱 여기까지. 그리고 높임법에서 좀 살짝 어렵게 물어볼 때는 정확히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좀 손이 간 2번, 3번, 4번 좀 가볼까? 자, 4번부터 올라가 볼게요. 예, 4번. ㄴ과 ㄷ에서 모두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인다. 아, 상대. 청자를 높이는 거야, 청자. 그지? 청자를 높일 때는 종전 어미를 통해서 높인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주무십시오. 그 다음에 이 ㄴ에서 가게 습니다. 이런 것인데 조사? 조사라니 조사는 주체랑 객체에서 쓰는 거잖아. 그죠? 보자마자 착 지워가야지. 3번. ㄷ과 ㄷ에서는 모두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한 어휘가 쓰였다 해서 이 3번, ㄷ과 ㄷ 봤더니 ㄷ, 여쭈러. 음, 특수한 어휘. 이 ㄷ 모시고 특수한 어휘 해서 3번 가면 이거 대상 확인 안 한 거잖아. 그지? ㄷ에서는 누구 높이고 있어? 할머니, ㄱ, ㄷ가 붙었잖아. 그지? 부사와 높이고 있어. 그죠? 할머니, ㄷ. 자, 그 다음에 이제 ㄷ에서는 제가 손님을 모시고 손님이 을 목적을 높이고 있잖아. 그지? 이것만 좀 잡았으면 3번 손이 안 가죠. 자, 2번 가볼게요. ㄷ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와 선어만 어미가 사용되었다 해서 봤더니 주무십시오. 라고 나오잖아. 그지? 기본형이 뭐니? 주문다? 주문다는 이상하잖아. 그지? 기본형 자체가 주무시다야. 이 시가 워낙 많이 결합돼서 그 자체가 기본형이 되는 어떤 애들이 있거든요. 주무시다가 기본형이야? 그럼 이거는 선어만 어미 시가 사용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사가 이제 사용된 것도 아니잖아. 그지? 자, 1번. ㄱ에서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할머니, ㄱ가 부사어인 건 아는 것은 기본이야. 그 다음에 조사. ㄱ가, ㄱ를 통해서 높였지. 할머니, ㄱ 대신에 ㄱ를 썼고. 그 다음에 특수한 어휘? 여쭙다. 물어보다가 아니라 여쭙다를 통해서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지. 만약에 여러분이 문법 공부가 제대로 되었으면 있잖아. 30번 문제 풀 때 1번 봤어 어? 답이네 하고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이거 확실하거든 그쵸? 그리고 나중에 혹시 불안한데 그럼 체크해 놓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돌아와서 나머지 선지 보는 거야 여기서 시간을 확 아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본적인 개념은 있어야 있지 머릿속에 그쵸? 자 그 다음 우리 39번 가볼게요